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3번의 도전 끝에 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시는 정관 재정과 임원 선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소년재단 설립이 3번의 도전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에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시설 학대로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설 운영 방식 또한 전문화가 필요하여 청소년재단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2020년 12월과 지난해 3월에도 제출됐지만, 부결도는 보류됐습니다. 박 시장은 부인했지만, 선거 캠프 인사에 대표이사 내정설이 돌았고,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대표이사 등을 채용할 때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채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재단은 1사무국 2개 팀 13명으로 이뤄지며, 정간 재정과 임원 선출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